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이 여성의 이상형으로 키가 크고 스포츠적이고 밝고 똑똑한 여성을 나는 이상형으로 꼽는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. 키가 크고 왜냐하면 190이 넘거든요 오타니 선수가. 네 193cm로 알려져 있는데요. 키가 큰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서도 정확히 누가 내 배우자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일본의 많은 매체에서는요. 전직 일본 농구 선수인 다나카 마미코가 그의 배우자일 것이다 라고 유력하게 지문하고 있습니다. 저 뒤에 서 있는 저 여성인가 보네요. 네 이 여성 키가 183cm라고 하고요. 일본의 유명한 대학이죠. 명문 사립대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인재입니다. 그리고 또 전직 농구 선수로 굉장히 스포츠에도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. 모델로도 활약한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 9천억의 재산을 가진 신랑이 누군가 했더니 아마 그래서 광장에 관심이 많을 텐데 사실 오타니 선수가 능력도 능력이고 또 연봉도 연봉이지만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은 선수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. 특히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한국을 존중하는... 저 장면 어떤 장면이에요? 이 장면은요. 쓰레기를 줍는 장면인데 오타니 선수는 쓰레기를 줍을 때마다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운을 줍는다라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운을 줍는다. 그리고 또 인생 계획표에 따라서 인생을 살기로도 유명한데 사실 그게 인생 계획표에는 26살에 결혼한다라고 인생 목표가 돼 있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. 그가 계획한 것보다는 4년 정도 늦어진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30살이면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계획표에는 26세에 결혼을 하고 28세부터 아이를 낳겠다. 아이를 총 3명을 낳겠다. 이렇게 계획했다고 하는데요. 앞으로 정말 3명의 아이를 낳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190cm의 아빠랑 180cm의 엄마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키가 얼마나 클까 굉장히 관심인데 결국은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조차도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 최근에 아마 이강인 선수의 인성 논란 이거와 겹치면서 오탄이 선수가 일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렇습니다. 쓰레기를 줍는 일화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고3 때 세운 인생 계획표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성실한 모습까지 사실 국내 팬들도 그의 인성 때문에 좋아한다. 또 축구 실력도 굉장히 좋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보니까 이게 LA 다저스로 이적을 했잖아요. LA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등번호가 있는데 등번호를 양보한 선수의 가족한테 큰 선물을 했다면서요. 맞습니다. 이 오타인 선수가 다저스로 입단을 하면서 덩달아 조킬리 선수도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. 왜냐하면 조킬리 선수가 가지고 있던 등번호 17번을 이 오타인 선수에게 양보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인성이 훌륭한 우리 오타인 선수 저 장면이네요. 지금 스포츠카, 포르쉐 스포츠카를 그 보답으로 저 부인이 저렇게 차 받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. 라고 하면 특히나 이 조킬리 선수의 아내가 이 스포츠카 타는 걸 너무 좋아한다라는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. 사실 번호라는 게 자기가 오랫동안 달고 있었으면 그 번호 양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 번호 하나 양보했다고 억대가 넘는 스포츠카를 선물을 받았으니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. 예.